이게 뭐야? 우리 할머니 솜씨로 만든 각종 반찬. 설두연 씨 스테이크 먹은 죄다. 나 앞으로 먹지 마라. 알았어. 아 그리고 범우야. 응. 너 김서연한테 몹쓸 말 폭격 좀 해주라. 질투야? 내 동생이 김서연 내 오빠랑 결혼을 했어. 근데 그 오빠가 딴짓을 해. 자세한 얘기는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냥 김서연한테 상처될 만한 말들 연구 좀 했다가 쏟아 부어주라. 알았어. 근데 딴짓하는 남편하고 동생은 같이 산대? 아니. 내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. 자기가 뭘. 그런 게 있어.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감독님. 그런 결혼은 하지 마세요. 제 딸애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. 감독님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시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될 거예요. 전 라라씨가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. 고모 소원도 들어드리는 거고요. 제가 진심으로 부탁해도 안 되겠어요? 미안합니다. 라라씨 얼굴 보고 있기가 괴롭네요.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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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